치앙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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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이제 수쿠타이에서 치앙마이로 가기 위해서 나왔고 버스 터미널이 바로 앞이라 가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고 6시간에서 8시간? 8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도 비 왔는데 치앙마이도 일주일 내도록 이제 계속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앙마이도 마찬가지로 한 이틀 3일 정도 밖에 나가가지고 영상 찍고 나머지는 영상 편집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버스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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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녁이 다 돼가지고 이제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앞에 툭툭하면 올드시티까지 오실까시라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고 호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0받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150받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. 그래서 그냥 그랩을 불러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취미 많아가지고 오토바이는 불가능할 것 같고 차량 그랩을 불러서 호스텔로 갈게요. 네, 수쿠타이에서 버스 타고 치앙마이로 오면 이제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3번으로 내리게 되고 뭐 여기서 이제 올드시티까지 가는 볼트를 부르니까 한 62받?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일단 차 좀 기다렸다가 호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호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호스텔은 또 특이하게 가림막이 없습니다. 이렇게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네, 나가가지고 밥도 좀 먹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뭐가 있나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치앙마이로 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다음 주 정도 돼서 내일 또 치앙마이 근처 또 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